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율곡 묘자를 말하다 오늘은 그 열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6강, 오늘의 강의는 부쟁, 다투지 않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다투지 않음, 부쟁으로 제목을 잡았어요. 왜 부쟁인가, 왜 다투지 않음인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노자, 도덕경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부자, 현, 고, 명, 하며, 부자, 시, 고, 창, 하며, 부자, 현, 이건 현으로 읽어요, 현. 그래서 부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밝고, 부자, 시, 자기가 옳다고, 시는 옳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빛날 창, 드러날 창인데, 그래서 드러나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자, 벌, 고, 유, 고가며, 부자, 금, 고, 장인이, 계속 나는데 부자, 벌, 그러니까 벌이 치다, 자랑하다, 이런 얘기죠. 자기 자신은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유곰, 공이 있고, 그리고 부자, 금, 금은 이게 자긍심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금, 뽐내고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벌이나 금이나 전부 자랑하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뽐내지 않기 때문에 장구할 수 있으니, 장구라는 건 뭐예요? 오래 간다는 얘기죠. 계속하죠. 부, 유, 부쟁이라, 이 부쟁. 그래서 오직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부쟁으로 잡았어요. 다투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부쟁.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나 싸울 일이 많습니까? 소소한 일로 싸우기도 하고, 중요한 일로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엄청나게 그냥 많이 다투죠. 전쟁, 근데 여기서는 다투지 않는다 그랬어요. 노자, 도덕경에서는. 그러므로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이 막 능여지쟁이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천하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막 능여지쟁. 어쨌든 부쟁, 한마디로 다투지 않는다는 거. 천하가 그와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저는 다투지 않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싸우는 거 너무 싫어요. 누구하고 싸우는 것도 싫어요. 전쟁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부쟁, 다투지 않음. 다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하자면.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동사정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시활. 동시활. 현은 현야라. 현. 이거 아까 현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현. 현은 드러나는 것이다. 이 앞에 또 나와. 또 이게 얘기 안 할 수가 없나요. 부자현. 이게 부자현이에요. 부자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닥다. 했을 때 현. 견. 견으로도 있죠. 볼 견. 나타나 현. 근데 여기 저는 지금 현은 현이 아니라. 그래서 나타나 현은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차 양덕지방. 아 차 양덕지방이라. 이것은 덕을 기르는. 양덕지방. 덕을 기르는 방법이다. 그래서 개 코일즈 무하라. 우리 지난번에도 포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포일. 하나를 가지고 지키는 것. 포일. 포일 하면 포일. 포일 하면 무하라. 이 무하라는 말이. 이 무아, 무이. 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특히 무하 이런 말은 보통 무이는 도가에서 많이 쓰죠. 도교에. 근데 이 무하는 동교에서 많이 쓰는 말 같아요. 근데 무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 그대로 하면 무하는 자기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없는 것인데. 이걸로 사사로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사사로이하지 않는 것. 저는 그렇게 조금 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나의 어떤 삿든 욕망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없애고. 내가 없는 것. 긍정적인 의미예요. 무하는 나쁜 의미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사로이하지 않는 것. 자신을 사사로이하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무하인데. 무하는 그 포일 하나를 지키는 것이 바로 무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의 동사정 선생님이. 계속 하고 있는데. 약. 갱. 자현자시. 자벌자금. 계속 나와요. 즉, 시약. 시약. 미능이니. 겨언. 하이. 언. 재료. 이거는 또 무슨 말일까. 그래서 다시. 이거는 만약 약. 다시. 이거는 다시 갱자죠. 만약. 다시. 약갱. 만약 다시. 자연자식.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옳다고. 월자금.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면은. 그러니까 자랑하면은. 자만하면은. 그러면은. 즉, 시아현미망이다. 자신을 드러내서 잊지 못하는 것이니.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뽐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연미망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아현미망.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니.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서 미망하니. 어찌 가이온 일제려. 어찌 하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연자식. 자벌자금하면. 자연자식. 자벌자금하면. 자연자식. 자벌자금하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를 말할 수 있겠는가. 도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유. 무하. 즉. 광명성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오직 무하면 자기 자신을 사사로이하는 것이 없게 된다면 자기 자신만 드러내고 나만 옳고 나만 대단하고 이런 마음을 없이 한다면 즉 광명성대. 광명성대 빛나고 밝고 성대하여져서 유구 유신 하쟁지유리오. 그래서 유구 유신은 턱 오래가고 턱 새롭게 되니 어찌 다툴 것이 있겠는가. 하쟁지유리오. 어찌 다툴 것이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율곡 선생님이 또 이제 한 말씀 하세요. 율곡 선생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완. 내가 살펴보건데. 서왈. 서왈은 이제 석영이죠. 서왈, 시왈, 역왈은 서경, 시경, 역경 이런 말이죠. 서왈. 서경에서 말하기를. 여유, 불궍, 천하, 막여, 여, 젠궁이라고 하고. 이건 서경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여유, 불궍, 천하, 막여, 여, 젠궁이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일단 번역을 해보자면. 여, 여는 이게 너였자죠. 너가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지 않으면 불궍. 오직 자랑하지 않으니 천하가 막여, 막여여. 너와 더불어서 능력을 겨뤄서 다투지 않고. 그리고 역시 또 막여 불벌. 네가 상대를 불벌, 치료하지 않으니 천하가 역시 너와 더불어 어떤 공을 다투지 않는다. 지금 막, 막은 너무 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막여, 젠궁. 너와 더불어 공을 다투지 않는다. 바로 앞에도 막여, 젠궁. 너와 더불어 자기의 능력을 다투지 않는다. 이거는요, 무슨 말이냐. 아까 그 율곡 선생님이 석영이라고 했죠. 석영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석영 어디서 나오냐. 석영. 석영 우서 대우모에 나오는 말이에요. 석영 우서 대우모에서. 그러니까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하는 말인데. 유여현이여. 여유불금이니 천하 막여여쟁능하고. 여유불벌이니 천하 막여여쟁공이라. 그래서 너의 현명하며, 너의 현명하며, 여현. 너의 현명하며, 네가 자랑하지 않으니, 네가 뽐내지 않으니, 천하가 너와 더불어 쟁능, 그 능력을 다투지 않고, 막. 그 다음에 네가 다른 곳을 치려고 하자니, 역시 천하가, 천하, 천하는 이제 천하 사람들 얘기하겠죠. 천하 사람들이 너와 더불어 너의 그 공을 다투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율곡선생의 이야기를 그게 즉차의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차의야 이게 바로 무슨 뜻일까요? 앞에 나오는 노자의 이야기를 지금 율곡선생님은 석영의 말을 가지고 풀고 있는 거예요. 그 맨 앞에 나오는 그 부자연하면 고명하며, 부자연하기 때문에 고명하며, 부자시하기 때문에 고창하며, 그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밝아지고, 자기만 옳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또 드러나고, 창, 빛나고, 그리고 부자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공하며, 그렇기 때문에 공이 있고, 부자건, 자기 자신을 뽐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이렇게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장인이,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니, 장구할 수 있으니, 오직 부유, 부쟁이라. 오직 다투지 않는다. 부유, 부쟁. 다투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천하이, 막, 능, 여, 지, 쟁이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천하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바로 이 부쟁은 제가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쭉 했는데, 역시 그거에 대해서 동사정도 이야기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율곡선생님이 다시 또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했는데, 이 자현자, 아까 부자연자라고 했죠. 자연자는 불명하며, 자시자는 불창하며, 자벌자는 무공하며, 자긍자는 부장이니, 기여도야에 왈 여식최행이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뭐 이렇게 무슨 어려운 말인가. 한번 살펴보죠. 아까 자연, 아까 부자연이라는데, 이번에는 자연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불명하고, 아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명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는 역시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불창하며,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역시 드러나지 않으며, 창이 드러날 창, 빛날 창 이런 얘기는, 자기 자신만 옳다고 하니까 별로 재미없어요. 드러나지 못하고. 그리고 불벌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는 자벌자. 아까는 자불벌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자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 그것은 공이 없어요. 무공하며. 그리고 자긍자. 역시 자기 자신만을 뽐내요. 자기 자만이 가득 찬 사람들은 부장인이라. 오래가지 못한다. 장구하지 못하니. 여기 지금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쓴 것은, 이게 지금 도덕경에 나온 거고, 이게 지금 기여도에, 이거는 도덕경 집회, 도덕진경 집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율곡선생님은 도덕진경 집회를 굉장히 많이 참조하셨던 것 같아요. 동사정을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동사정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동사정에 도덕진경 집회를 굉장히 많이 참조하시고 계세요. 물론 도덕진경 집회도 도덕경을 가지고 한 거지만, 어쨌든 기여도야의 일, 식, 여식최행이라, 여식최행. 여식은 이제 여식이라는 게 뭐예요? 아, 요거 앞에 기여도에 붙으면, 그 도에, 그것들은 도에 있어서, 도에 있어서, 여식, 먹다 남은 음식에 남을 여자가 먹다 남은 음식이나 최행. 이 최는 그 혹, 혹이 있는 거예요. 혹, 몸에 붙은, 혹, 쓸데없는, 분더덕이 혹과 같은 행동이다. 도덕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경은 이제 그 기재도야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기여도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차이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재미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 혹, 오지, 실시, 그러니까 모두 만물이, 만물은 혹은, 혹여, 혹은,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모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만물은, 그래서 만물이 모두 그것들을 싫어한다. 만물이 그것들을 오지예요. 모두 그것들을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고, 유, 도, 자, 불, 천이라. 그렇기 때문에 도를 지닌 사람들, 유, 도, 자. 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머물르지 않는다. 그런데 처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사모은공, 우리 지난번에도 사모은공이 있긴 했죠. 사모은공월, 사모은공월, 시, 개, 외경이, 이, 내, 망자여라. 그렇기 때문에 사모은공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모두 외물에서 다툼이 있고, 이게 경이 다툴 경이죠. 외적에서 다툼이 있고, 내적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이니, 내, 망, 내, 망, 외경. 이렇게 지금, 외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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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산 다퉈요. 그러니 이게 심란합니다. 밖에서 싸우고, 안에서는 잃어버리고 있으니,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마치, 여, 기여지식하고, 부여지형이니 적사인오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기여지식, 이게 버릴끼죠. 버려진 음식, 버려진 음식 찌꺼기, 또는 부여지형, 몸에 분더더기가 붙어있는 거예요. 혹 같은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최행, 이 갑자기 사나이, 여식 최행, 최행, 혹이 붙어있는 거,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니,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니, 뭐 좋을 리 없겠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적사인오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싫어하게 한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또 동시가 이야기하기를, 동사장이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유도자, 아까 그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유도자, 도가 있다는 것은, 도를 아는 자는, 조건에 하며, 이 붉은 거 외해라. 도는, 그러니까, 이 조건에, 자기 내면에 만족하고, 그리고, 바깥에서 자랑하지 않는다. 외면에서 자랑하지 않는다. 유도자, 도는, 도를 아는 사람은, 도가 있는 사람은, 안에서 만족하고, 밖에서, 자랑질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동사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는 팔장, 이게 이제 제 팔장이다. 라면서, 이제 팔장이 끝났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자면, 여기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 자체를, 다 부쟁으로 잡았어요. 부쟁, 다투지 않은, 왜 부쟁으로 잡았냐, 부쟁, 계속 지금 부쟁의 문제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자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자연인 고로, 명하며, 부자신 고로, 창하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밟고, 자기만 옳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드러나고, 그리고, 부자 벌, 윈 고로, 유공하며, 자기가, 자랑하지 않나, 다른 사람을 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공이 있고, 부자금, 자기만, 금이 자랑하다, 뽐내다, 이런 건데, 자기 자신만 뽐내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으니, 그래서, 부유, 부쟁이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는다, 기가 막힌 말이죠, 지금 서로 혼자, 혼자 잘났다고, 철추지 않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한테, 거슬리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못 참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없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직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천안은, 여기 다시, 막, 능여, 지쟁이라, 그래서, 그와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말,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그, 부유, 부쟁이나, 막, 능여, 지쟁이나, 그래서, 남들과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다투는 거는, 좀 피곤해요, 누구나 그렇지만, 쟁, 언쟁이건, 논쟁이건, 전쟁이건, 쟁은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쟁이 싫어요, 어쨌든, 다투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가 말하기를, 동시완, 현은, 현야라, 그래서, 그 현, 아까, 자연, 나왔죠, 자연, 부자연할때도, 현하고, 그냥 자연할때도, 현하고, 부자연, 현, 현은,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땐, 좀 불편하죠, 현은,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차, 양덕지방이라, 근데, 이것은, 덕을 기르는 방법이다, 근데, 대개, 포, 개, 포, 일, 즉, 무하라, 근데,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하이다, 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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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하래요, 그, 포일, 하나를, 아,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포일, 도를 지키는 것은, 무하예요, 나를, 사사로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하라고, 제가 아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무하라는 말은, 보통,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무아, 무심, 무, 무의, 무, 어쨌든, 근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를 지키는 것은, 무하이다, 하나를 지키는 것, 도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사로이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만약, 다시, 약갱, 만약에 다시, 자연자시, 자금, 자벌자금, 근데, 만약, 다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옳다 그러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에 대해서 자만한다면,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옳다 그러고, 뭐, 이러면, 이것은, 즉, 시, 자연 미망이냐, 이것은, 내가 나를 드러내서, 나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언, 가의 언, 일제력, 그러니, 어떻게, 하나를 만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렇게 잘났는데, 나만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지금 동사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하, 내가 없으면, 나를 사사로이 하는 것이 없으면, 무하면, 즉, 광명성대하여, 만약에 내가 없으면, 광명성대, 빛나고, 밝고, 아주 성대하여서, 유구유신이, 아주, 오래가고, 또, 더욱 새롭게 되고, 유구유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새롭게 된다, 이런 말이겠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유구유신, 더욱 오래가고, 더욱 새롭게 되니, 하, 쟁, 지유력, 어찌 다툴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 다음 계속 가자면, 근데 이제 또, 율곡선생님도 한마디 하셔야죠, 율곡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우안, 서왈, 내가 살펴보건대, 서경에서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서경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서왈, 여유불궁 하니, 천하, 막, 여여, 부쟁이다, 막, 여여, 쟁능 하고, 여유불벌이니, 천하, 막, 여여, 쟁공이라,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서경, 우서, 대우모에 나오는 말인데, 여유불궁, 너 스스로, 이게 여가 너였잖아, 여 스스로 불궁, 그렇게 뽐내지 않으니, 자랑하지 않으니, 천하가, 천하 사람들이, 여여, 너와 더불어서, 쟁능, 너의 능력을 다투지 않고, 막은 맨 마지막에, 막, 여, 막, 여여, 쟁능, 너와 더불어서, 너의 능력을 다투지 않고, 그 다음에, 여, 유 불벌이니, 천하, 막, 여여, 쟁공이라, 그러니까, 네가 상대를 치료하지 않는게, 네가 이 불벌, 너는 사람을 치료하지 않아요, 불벌, 정벌하다 할 때, 벌자죠, 벌은 이제, 자랑하다, 정벌하다, 많은 뜻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 뭐, 자랑하다라는 말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치료한다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으니, 천하, 막, 여여, 쟁공이라, 천하가, 뭐,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와 더불어, 그 공을 다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서경, 대우모에 나오는, 우서, 대우모에 나오는, 이야기들, 바로 이 부분이죠, 여여, 불궁, 천하, 막, 여여, 쟁능, 하고, 여, 불궁, 천하, 막, 여여, 쟁공이라, 이게 이제,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한 말인데, 우임금한테, 너 참 현명하다, 너의 현명함이요, 너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너랑 다투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별로 치려고 하지니, 사람들이 너의 공을 다투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율곡은, 즉 차의해라,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아까 노자에서 말한, 이 노자 원문, 다시 한번 볼까요? 노자 원문, 이게, 서로 부쟁,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노자 원문에, 불자현이면 고명하고, 부자시면 고창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부자벌이면, 고유공하며, 불자극이면 고창이니, 부유, 부쟁이라, 그래서 서로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는 거, 이 부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투지 않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곡 같은 경우는, 서경, 우서 대우모에 나오는,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부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쭉쭉 계속 가다가, 그래서 율곡 선생님 얘기, 그리고 여기 또, 다시 도덕경으로 돌아와서, 자연자는 불명하며, 자시자는 불창하며, 그 부자인자는 명하고, 그 부자시자는 창한다고 그랬는데, 자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불명, 받지 못해요, 그리고 자시, 자기가 옳다 그러는 자는, 불창, 드러나지 못하고, 그 창, 빛나지 않아요, 그리고 불벌자는 무공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공이었고, 불금자는 부장인, 역시 이제 그 자기 자신을 뽐내고, 가시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하니, 기여, 도에, 왈, 여, 식, 최행이라, 그래서 그 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그 도에 있어서, 먹다 남은 음식이나 쓸데없이, 몸에 붙은 혹과 같은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만물, 혹, 오지라, 이것들은 모두, 사람, 만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물, 혹, 오지, 만물이, 사람이겠죠, 사람들은 모두 그것들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고, 유도자, 그렇기 때문에 유도자는 불천이라, 그렇기 때문에 도가 있는 사람들은, 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처하지 않는다, 불천, 그런 곳에 처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의 사모온공, 사모온공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모온공알, 시, 개, 외경이, 내방자여라, 이것들은 모두 바깥에서, 외물에서, 경, 다투고 있는 것이니, 이것들은 내망이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잃어버리는 경우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마치, 기여지식하고, 부여지형이, 적사인오라, 이렇게 바깥에서, 자기 자신을, 바깥에서 다투고, 내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들은, 음식에 버려지는 찌꺼기, 기여지식, 음식에 버려지는 찌꺼기나, 부여지형, 몸에 붙은, 형에 붙어있는 찌꺼기, 부여지형은 몸에 붙어있는 찌꺼기죠, 그것은 뭐랄까요, 혹같은 것, 혹과 같아서, 적사인오라, 사람들나야건 그것을 싫어하게 한다, 그래서, 동시가 또 말하기를, 동사정왈, 동시왈, 유덕자는, 유덕자, 유덕자, 덕이 있는 사람들은, 조건의, 불궁을 외하라, 족이, 덕이 있는 사람들은, 도를 아는 사람들은, 유도자, 유도자는, 조건의, 안에서 충족할 곳이 있고, 안에서, 내면에서 만족하고, 외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이상은 8장이다, 라고 이제, 그 유덕 선생님이 끝마치고 계세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유덕 순언의 8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9장, 10장 계속 나갈 텐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덕의 순언은, 유덕 선생님이, 노자, 도덕경을 보시고, 본인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강의하는 내용도, 유덕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많을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도덕경 그 자체가 아니라, 율곡이 본 도덕경, 율곡의 순언, 율곡이 도덕경을 어떻게 풀이하였는가,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율곡 선생님 말씀을 저는 그냥, 뭐라 할까요, 그냥 읽어드리는 정도, 율곡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풀이하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의문이 생기실 때, 하신다거나,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율곡 선생님한테 말씀하셔야 되니까, 물론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율곡 선생님의 의견을, 율곡 선생님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해 드리는 것, 그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